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 건 뭐냐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다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고 잠깐 갈 때 가가지고 조용한 틈을 따서 한번 전생체험!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를 통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설기문 선생님 유명하시죠? 유튜브에만 쳐도 전생체험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40분짜리인데 나면 가보도록 하죠. 설기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최면과 전생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최면에 들어가기 전에 최면 동안에 주변에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소음관리도 하면서 조명상태도 적절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좀 편하게 여러분 진짜 볼까요? 편하게도? 침대에 누워도 좋고 소파에 기대어도 좋고 의자는 맨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진행하십시오. 잘하려고 노력하면 더 안됩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생에 들어갔을 때라도 반드시 시각적으로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자꾸만 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직감대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고 꿀잠을 자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적절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온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우선 숨을 천천히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심호흡을 반복하십시오. 마셨다가 내쉽니다. 넓은 들판을 떠올리십시오. 어디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본 곳도 좋고 가보지 않는 곳도 좋습니다. 만약 가본 곳이라면 그곳의 장면과 풍경을 떠올리고 지금 잠깐 자세가 불편한 것 같아서 다시 세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더 편한 위치에서 하려고 편한 의자가 있는 방으로 가서 기대해서 편하게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괜찮고 눈을 편안하게 이완하십시오. 우선 숨을 천천히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심호흡을 반복하십시오. 마셨다가 넓은 들판을 떠올리십시오. 어디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본 곳도 좋고 가보지 않은 곳도 좋습니다. 만약 가본 곳이라면 그곳의 장면과 풍경을 떠올리고 아니면 그냥 상상으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어디든 지금 이 순간 생각나고 떠오르거나 상상되는 대로 지금 그 장소를 생각하고 떠올리거나 느껴봅니다. 바위가 옆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바위가 움직여 나간 자리에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동굴인데 안으로 캄캄한 동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동굴 입구에 써있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하나 붙어있군요. 우선 글씨가 세 글자로 적혀있는데 어떤 글씨인지 보십시오. 세 글자, 전생굴이란 세 글자입니다. 이것은 전생으로 들어가는 글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 글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전생과 만나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당신의 전생은 어때 할까요? 이 글 속으로 당신의 전생을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편안해졌고 당신은 지금 얼마나 나른하고 마치 잠들기 전의 상태처럼 몽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로 잠이 올 듯 말듯 합니까? 아니면 정말 잠이 옵니까? 아니면 잠이 드셨나요? 나름에서 어쩌면 하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품이 나오면 하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을 풀고 나르는 상태에서 잠들기 산에 잠이 오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동굴 여기로 갑니다. 당신은 언제 동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과거에 동굴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때 그 동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역시 상상의 동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굴안으로 말을 들여 놓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이라든지 잠이 들었네요. 중간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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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유리에 عن 범행 стр